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경기도가 최대 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기지TV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번화가의 한 미용실. 평소 같으면 손님이 차있을 시간이지만 썰렁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졌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황.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5단계가 되고 나서부터는 길거리에도 손님들이 많이 안 다니시고 매장에도 시술 같은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2 정도로 확 줄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지원합니다. 천만원 한도로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부담해 무담보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입니다.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힘들거나 고금리 사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업체 한 곳당 천만원을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만 개 업체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도내 소상공인들이 금리가 높은 사금융권에도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개발이 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은 1월 11일부터 도내 NH농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 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